안녕하세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고소합니다 끓는 물에 씻은 닭가슴살, 소주 50ml 넣고 센 불로 15분 삶아주세요 15분 후 체에 건져 식힙니다 식은 닭가슴살을 찢어주세요 양파를 곱게 채썰어줍니다 파는 반 가르고 작게 썰어주세요 멸치액젓 1큰술, 들기름 1큰술, 다진마늘 깎아서 1큰술, 올리고당 반큰술, 된장 깎아서 1큰술 넣고 양념을 만듭니다 이때 된장을 완전히 풀어주세요 닭가슴살, 양파, 파 넣고 버무립니다 집집마다 사용하는 된장 염도가 달라 싱거울 수 있어요 맛보고 입에 맞게 고운 소금으로 간 맞춥니다 들깨가루 1큰술, 깨 1큰술 넣고 버무리면 오늘 요리 끝! 단찬으로 먹어도 맛있고 빵에 올려 먹어도 맛있는 닭가슴살 된장 무침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